1위 공략을 들어볼까요? 네, 컴퓨터는 6주일에 6주일 반에 1위 후보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위 후보에 53번 몰입한 동작 아시죠? 항상 응원해주시는 의상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전 타이치 꼭 환상 동작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상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특별한 것 같은데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디즈니 영화 속에 다양한 공주들을 변신한 아이전의 환상 동작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저희 12명이 각각 어떤 캐릭터로 변신했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1위 공략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저번 활동 때는 다같이 하트 세리머니를 해서 화제였잖아요. 이번엔 또 어떤 세리머니를...